다음은 안전벨트 착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했어요 안전벨트 보호효과 증대를 위해서 별도의 보조장치를 장착한다 안전벨트에다가 따로 보호장치 넣는거 아닙니다 뭐 여기서 무슨 쿠션을 갖다 대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틀렸고 어깨벨트는 어깨와 목 부위를 지나도록 한다 어깨 맞는데 목 부위 지나면 안돼요 목을 지나면 나중에 목이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어깨뼈 있죠 여기 뼈 부분을 지나가야 됩니다 허리벨트는 복부 부위를 지나가도록 한다 복부 부위가 아니고 골반 부위를 지나가죠 골반 뼈에 의해서 지지가 돼야 지지력을 받습니다 반드시 뼈 위를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허리벨트는 골반 위를 지나 엉덩이 부위를 지나가도록 한다 여기 골반을 지나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